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모스 2010 버전 파워포인트 2장 슬라이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문제부터 보고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프레젠테이션 구역에서 3개의 머리끌 슬라이드를 삭제하시오 데이터 보겠습니다 2-1번 파일을 열기 하면 신상품 사업 설명회라고 하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창을 보면 기본 섹션 회사 소개, 상품 소개 지금 각 슬라이드들이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을 제목 슬라이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회사 소개 구역에 회사 소개라고 하는 이 슬라이드가 바로 구역 머리끌이 됩니다 확인을 하려면 홈 메뉴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보면 현재 구역 머리끌이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회사 소개 구역에 머리끌이 있고 그리고 상품 소개도 상품 소개라고 하는 머리끌 여행 일정에 여행 일정 머리끌이 있습니다 이 세 개를 삭제하라고 하는 문제죠 먼저 회사 소개 머리끌을 선택하고 를 누르면 머리끌이 삭제가 됩니다 를 눌러주 좋고 슬라이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슬라이드 삭제 메뉴를 선택해도 됩니다 이렇게 각 구역에 있는 구역끌 구역 머리끌을 지금처럼 삭제를 하면 이 문제는 완성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넘어가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 프레젠테이션 기본 구역을 제목으로 구역 이름을 바꾸시오 데이터 파일은 2-2 파일을 열기해서 문제를 풀기 하면 됩니다 프레젠테이션 기본 구역 여기 이 부분이 기본 구역이 되겠습니다 기본 구역의 이름을 제목으로 바꾸라 했기 때문에 구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구역 이름 바꾸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을 제목으로 변경하고 이름 바꾸기 버튼을 누릅니다 3번 문제 2번 슬라이드를 회사 소개 구역으로 3, 4번 슬라이드를 상품 소개 구역으로 5번 슬라이드를 여행 일정 구역으로 만드시오 상품 소개 구역만 테마를 오렌지로 변경하시오 먼저 2번 슬라이드를 회사 소개 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3, 4번을 상품 소개 데이터 보면서 구역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를 선택합니다 구역은 홈 메뉴에 구역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구역 메뉴를 누르고 구역 추가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 선택하고 구역 메뉴, 홈 메뉴, 구역의 구역 추가 그러면 2번 이후의 슬라이드는 현재 구역으로 설정이 됩니다 제목 없는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구역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 구역 이름을 회사 소개 라고 변경하고 이름 바꾸기를 합니다 그 다음 3, 4번 슬라이드를 상품 구역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3, 4번 슬라이드를 선택할 필요는 없고 3번 슬라이드를 선택한 다음 구역을 추가하면 3번 이후의 슬라이드가 현재 구역에 포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역 이름 바꾸기를 눌러서 상품 소개 라고 이름을 변경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홈 메뉴의 구역에 구역 추가 구역 이름 바꾸기를 누른 다음 구역 이름을 여행 일정으로 변경하고 이름 바꾸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구역은 다 만들어졌죠 마지막 문제에서 3, 4번 슬라이드에 즉 상품 소개 구역으로 만든 그 구역이 있죠 이 구역을 테마 오렌지로 변경하라 했기 때문에 마우스로 상품 소개 구역을 선택합니다 그럼 3, 4번이 포함되어서 지금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디자인 메뉴를 누르고 테마 오렌지를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테마에 가져다 대니까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4번 문제 프리젠테이션에서 모든 구역을 제거하시오 2-4번 문제 파일을 열고 구역을 모두 제거할 때에는 홈 메뉴를 눌러서 구역 메뉴에 모든 구역 제거를 하면 됩니다 선택하고 모든 구역 제거 만약에 어떤 특정 구역만 제거하라고 한다면 구역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 구역 제거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은 모든 구역을 제거하라 했으니까 홈 메뉴에 구역에 모든 구역 제거 또는 구역에서 모든 구역 제거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구역 제거하면 되겠죠 5번 문제 5번 슬라이드 뒤에 비교 슬라이드를 추가하시오 5번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고 이 이후로 비교 슬라이드를 추가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왼쪽 슬라이드 창에서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고 슬라이드를 추가하게 되면 그 이후로 아래쪽에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5번 슬라이드 선택한 후 새 슬라이드 홈 메뉴에 글자 새 슬라이드 메뉴를 선택한 후 비교 레이아웃을 선택하면 비교 슬라이드가 추가됩니다 새 슬라이드 비교 비교 슬라이드 레이아웃이 추가되었죠 2장 슬라이드에 관련된 문제는 이 5문제 정도로 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